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한 사나이의 가슴 절절하고 시린 그런 사랑을 한순간에 박살내버린 그런 거대한 시공창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이번에 여친집에 인사하러 갔다가 완전 개씨껌하고 도망쳤어요. 물론 내가 천년의 사랑인 건 맞지만 만년의 시공창이 눈앞에 딱 있는데 이거는 못 참지. 원지, 가난한 집 딸내미랑 결혼하지 마세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쓰면 이걸 본 많은 사람들이 뭐, 그래서 너는 잘 사냐? 이렇게 물어올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도 잘 사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뭔가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요. 그냥저냥 평범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친집은, 야, 진짜 이거는 말로 설명이 안 돼요. 그냥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가난합니다. 꽁꽁강 언덕에 쓰러지기 직전인 빌라 반지하에 살고 있는데 더 기가 막힌 건 그들 마음이 더 가난하다 이거지. 뭐, 아무리 우리가 끝난 사이고 안 좋게 헤어졌다지만 그래도 제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인의 집안이니까 인간의 도리와 예의상 자세히 쓸 수는 없는 거고요. 그냥 가난해요. 당신들이 지금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하로 가난합니다. 하지만 말이죠. 아무리 가난해도 사랑이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아니 적어도 내가 사랑하는 이 여자 하나만큼은 그 시공창에서 건져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했죠. 근데 안 돼. 건져지지가 않아.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얘네 부모들. 어디가 불편한 것도 아니고 아픈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나이가 되게 많은 것도 아닌데 도대체 뭘까요? 일을 안 합니다. 경제력이 전혀 없어요. 적은 게 아니라 아예 없어. 이거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일을 안 하는 거야. 가난한데. 참고로 여친은 이 집안의 장녀고 딸만 둘입니다. 고딩 때부터 이미 대학을 포기해가지고 졸업을 하자마자 바로 공시를 준비해서 합격을 했어요. 했는데 아직 구급 행정입니다. 그러니까 남들 준비 시간보다 좀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이거는 얘 머리가 안 좋구나 그래서 그런 게 절대 아니고 본인 스스로는 물론이고 능력이 없는 부모까지 즉 자기 집안을 다 챙기고 사는 장녀이다 보니까 가장이죠. 알바랑 여러 가지 단기 직업을 병행, 투잡, 쓰리잡 하면서 그러면서 공부를 하려니까 어디 그렇게 잘 되겠습니까? 시간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같이 준비한 남들에 비해서 좀 늦은 나이에 합격을 했어요. 사실 뭐 이 부분은 너무 예민한 거라서 여친도 저한테 까놓고 말을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무슨 바보도 아니고 이 정도 눈치는 있죠. 뭐 보면 보이는데 뭐. 여하튼 구급이니까 막말로 연봉 진짜 쥐꼬리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와중에 자기 집안 지원까지 하고 있는 거야. 아 물론 저도 이걸 모르고 만난 건 아닙니다. 알고 있었어요. 연애를 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정이 좀 쌓이니까 진지해지니까 앞서 얘기했던 그 공부 부분만 빼고 본인 집안 사정을 전부 다 오픈하더군요. 오빠 있잖아. 실은 우리 집 사정이 이래.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 이런 말을 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뭘까. 막 혼란 그 자체였지만. 그래. 남자 새끼가 고작 이런 걸로 흔들리면 안 되지. 돈이야 살면서 내가 벌면 되는 거지 뭐. 또 언제까지 저렇게 살 건 아닐 거 아닌가. 어? 안 그런가? 등등등. 제 스스로 이런 자위를 하면서 얘한테 더더욱 잘해줬어요. 열심히 사니까. 근데요. 이렇게 매번 강하게 제 스스로 다짐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이라고 하는 거 말입니다. 이거 진짜 쉽게 볼 문제가 아니었어요. 밑빠진 독이 아니라 그냥 독이 깨졌어. 그래서 아이씨 중간에 때려치울까? 이런 고민도 잠시 했었습니다마는 아무리 그래도 결혼을 꼭 하고 싶더라고. 왜?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속으로 강하게 다짐을 하고. 내가 말이지. 그 어떤 거지 같은 역경이 있어도 절대 흔들리면 안 돼. 흔들리지 말자. 어?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연애 후 처음으로 연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려고 하게 됐는데. 야 나 진짜 말이 안 나옵니다. 이거는 역경이 아니고 그냥 영혼 파괴자 수준이야. 다 박살나는 거야. 아니 내가 갑자기 말도 없이 찾아간 것도 아닌데 인사하러 가니까 김치찌개에 평소에 먹던 반찬을 통째로 꺼내가지고 그걸로 밥을 먹으라고 합니다. 첫 인사를 갔는데요. 야 이거는 뭐 진짜 얼탱이가 없어가지고 그 순간 표정관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당황을 한 거죠. 특히 안 그래도 사라진 식욕에 어쩔 바를 모르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 총각김치에 밥을 묻어있는 거 보고 이거는 뭐 밥이 아니라 물도 못 마시겠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 지금 대단한 대접을 못 받아가지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모습들 하나하나가 진짜 그냥 욕이 나와. 가난한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싶어가지고 또 첫 인사니까 비싼 한우랑 또 얘네 아빠가 술을 좋아한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블루라벨까지 사들고 간 내 수수료가 너무 그지같았지. 뭔가 싶어서 봤더니 뭐 비싼 술입니다. 한 3, 40%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입니다. 얘 여동생도 저는 이때 처음 봤는데요. 이거는 뭐 이미 한 10년은 친하게 지낸 그런 사람인 것처럼 바로 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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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알랑방구 뽕뽕 끼고 제 직장과 재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 아버지 재산까지 하나하나 조사하는 걸 보고 야씨 여긴 마군이 소굴이다. 천년의 사랑이고 나발이고 사람 죽겠다. 도망을 가자. 어? 도망가. 이런 강력한 경고의 소리가 들려가지고 진짜 도망을 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여친이 대충 정리를 해줘가지고 어찌어찌 겨우 밥은 먹고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에서야 말하는 건데 그때 밥상이 나오니까 여친도 보고 기가 찼는지 엄마 아니 이게 다 뭐야? 뭐가? 그래도 김치찌개는 새로 끓인 거다? 딱 봐도 싸울 기사라 제가 얼른 눈치로 말렸는데요. 아이씨 그냥 둘걸. 후회 막심이야. 여하튼 그렇게 나와가지고 서로 말도 없이 한 10초 정도 가만히 있다가 오빠 오늘 정말 미안해. 조심해서 가. 이러고는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느낀 제 기분은 참 뭔가 씁쓸하다. 아니 글로는 표현이 안 돼요. 아니 쟤는 왜 저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복잡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무서운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큰 문제는 바로 지금부터죠. 하루는 개뜬금 없이 얘네 엄마가 저한테 연락을 하더니 대뜸 아이고 꽝사방 우리 작은 딸내미 때문에 연락을 좀 했네? 이러더니 뭐? 우리 누나 사무실에 자기 딸내미를 좀 넣어달라고 명령질을 해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건 부탁도 아니고 명령질이었어요. 참고로 저희 누나 직원 3명 데리고 작은 사업을 해요.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냥저냥 겨우 먹고 살만한 그런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걸 알고 저한테 바로 연락을 한 겁니다. 우리 땡땡이가 계속 저네 집에서 놀고만 있는데 꽝사방 자네 하나뿐인 처제를 그냥 둘 건가? 우리 꽁꽁이한테 들어보니까 자네 누네가 말이야? 라블라블 블라블라 라블라블라블라블라 그리고 얘네 동생은 한술 더 떴습니다. 얘는 카톡까지 알아내가지고 계속 저한테 용돈을 달라는 거예요. 아니 언제 봤다고 우리가 한 번밖에 안 봤는데 그래도 지 엄마는 일자리 좀 알아봐달라 이런 말을 한 거지만 얘는 진짜 철이 없는 건지 개념이 없는 건지 형부 형부 저 용돈 좀 주세요. 이 지랄 야 진짜 식빵 이거 말고도 거지 같은 거 엄청 많은데 적기도 싫어요. 패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저도 참 바보 같은 게 여친 만큼은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요 제가 글로 쓰니까 이렇지 실제로는 거의 두 달 가까이 말도 못하고 속이 얼마나 썩은 문드러졌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다 하루는 이러다가 정말 죽겠다 싶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기에 여친한테 말을 했어요. 꽁꽁아 오빠가 이런 말 하는 거 진짜 미안한데 아니지 이런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걸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냥 말할게 너 이참에 엄마 아빠 동생이랑 의절하고 오빠랑 살자 그러면 안 되겠냐 이랬더니 오빠 미쳤냐며 진짜 미친 듯이 화를 내는데 저는 이때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어떤 절망을 느꼈습니다. 물론 싸웠죠. 진짜 몇 시간 동안 오지게 싸웠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그렇게 싸우는 그 매 순간순간이 저는 너무 슬펐어요. 왜 이런 싸움을 해야 되는가 하여튼 연애 중 처음으로 피터지는 싸움을 했던 바로 그날 밤 톡으로 오빠 나도 우리 가족이 싫어 알아 여기 지옥이야 근데 아무리 미워도 내 가족이니까 나는 어쩔 수가 없어 그냥 우리가 그만 만나자 오빠 정말 미안해 이래가지고 결국 헤어졌어요. 하... 허탈합니다. 아 그리고요 이거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건데 제 나름 가슴 찢어지는 이별을 하고 며칠 동안 술 마시고 골골대다가 바로 어제 엄마한테 처음으로 엄마 우리 헤어졌어 이러니까 갑자기 엄마 얼굴에 화색이 확 돌면서 뭐? 헤어졌다고? 정말이냐? 이러는 거예요. 딱 봐도 좋아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아니 이건 또 뭔 시추에이션인가 싶어가지고 놀라고 했는데 그 이후 엄마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정말 공폅니다. 공포. 공포요. 그러니까 여친 엄마한테 전화가 왔었대요. 대충 맞춰보니까 저한테 전화를 했던 그날 갔습니다. 평소 본인이 봐준 집이 하나 있다고 애들 결혼하면 반드시 꼭 거기를 신혼집으로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소리를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알아봤는데 이런 미친 집값이 12억 12억이야. 1억 2천이 아니고 12억 어? 12억 아니 지금 내 오피스텔이 겨우 1억 좀 넘어가는데 돌았나 와 여러분 지금 이거 절대 빈말이나 농담이 아니고 엄마한테 이 얘기를 듣는데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제 가슴 속에 박혀있던 천년의 사랑도 확 꺼져버렸지. 인생 참 부질없습니다. 댓글 1번 이거는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만고의 진리죠. 남의 집 기둥 절대 빼오는 거 아닙니다. 가슴 아프겠지만 좋은 경험했다 여기고 그냥 잊으세요. 댓글 가족이랑 의절하라는 마지막 기회를 줬고 여자가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으니까 뭐 됐어 할 만큼 했냈으니 2번 가난한 것만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예의와 염치도 없는 거지. 제 주위에도 차이가 나는 결혼한 친구들 꽤 있는데요. 부모님들이 경비일이나 마트일, 식당일 같은 거 하면서 용돈 지원 우리는 안 받겠다 이래가지고 애들도 나름 열심히 돈 많이 모아서 결혼 다 잘했어. 특히 자식이라도 헐헐 날아가려고 그러는 건지 결혼한 후에 부모님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요. 즉 자식 앞길에 적어도 족쇄는 안되겠다 이건데 사위가 용돈이라도 주고 가면 아이고 우린 주지도 못했는데 이 돈을 받을 수가 있냐 이러면서 다시 통장에 더 넣어주고 이 얘기를 하면서 친구가 펑펑 우는데 뜯고 있던 저도 울었어요. 어떤 형편이든 경우가 없고 염치가 없으면 눈살이 찌푸려지죠. 저 경우는 가난해가지고 그게 더 확대되고 또 없어 보이는 거야. 잘한 거예요. 3번 공공기관 정규직인데 자기가 직업적으로 엄청 괜찮은 본인이 직업적으로 엄청 괜찮은 조건이라고 충분히 전문직 쪽 남자를 만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더라고. 근데 가만 보면 그런 착각을 할 만도 한 게 이 친구 주변을 보면요. 제대로 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4번 야 그런 지옥을 겪어보고도 여친 실드를 치네. 야 니 전 여친도 똑같은 종자여. 그것들이 니네 연락처를 어떻게 다 알았겠냐. 그냥 이건 온 가족이 쓴이와 쓴이 집안 공사치려고 작당을 했던 거지. 저렇게 톡 보내면 쓴이가 매달릴 거라고 계산을 한 거야. 절대 두 번 다시는 만나지 마라. 너 그러다 알까지 다 말라 비틀어진다. 5번 여자가 쓴이 놔줘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털어내버려요. 가족 안 챙긴다. 오빠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한 뒤에 결혼하고 뒤로 몰래 빼돌려가지고 챙기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어. 망하는 거야. 6번 이거 여친 보라고 쓴 거네. 야 니네 가족이 이랬다 이거지 뭐. 뭐 그런다고 마음이 풀리겠냐만은 하긴 뭐 쓴이가 오죽했으면 그럴까 그죠? 이해해요. 대댓글 필사적으로 여친 하나라도 어떻게든 구해보려 했지만 거대한 똥 앞에서 좌절당하고 참 마음 아프겠다. 아깝네요. 뭐 아까 댓글에도 남의 집 기둥뿌리 뽑아오는 거 아니다. 이런 말들 하는데 사실 그것 자체도 정확히 따지면 무조건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 말 자체가 약간 틀렸어. 자기는 기둥뿌리를 뽑아온다고 생각을 했지만 물론 그 의도한 건 아니라도 따지고 보면 이게 기둥뿌리가 뽑혀오는 게 아니고 다 붙어서 와요. 기둥뿌리만 따로 떼지지를 않아 아예 애초에 기둥뿌리만 뽑아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면 그냥 이미 붙어있어. 한마디로 거대한 짐이죠. 만년의 짐. 아무튼 잘된 거라고 봅니다. 스니 파이팅! 감사합니다.